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제가 7시쯤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정정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내 유튜브 4년 하면서 정정 영상 바로 찍어서 올린 것도 처음이네 이게 살다살다 우선은 큰 틀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쇼킹할 만한 거 똘똘을 치는 건 사실인가 라고 할 때 예스 오브콜스가 되거든 그건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냐면 어 누가 그러는 거야 그 폭로한 민식이도 가해자였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길래 이게 뭐지 내가 다시 한번 봤지 다시 한번 쭈루룩 봤지 근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 사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지기TV가 괴롭힌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여학생을 괴롭힌 게 있었는데 장애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반의 애들 거의 다 그 따위에 가담을 했다고 거의 90%가 이 가운데 민식이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민식이는 또 추가로 지기TV 패밀롤이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주동적으로 그 집단이 한 6명 정도도 됐다고 하는데 그 6명 중에서 자기를 주도적으로 괴롭힌 게 지기TV는 아니었대 그러면 지기TV는 뭘 했는가 뭘 했긴 똘똘을 쳐지 그래서 똘똘을 쳐갖고 제발 제발 싸지 말아달라고 라고 말한 거는 이건 민식이 아저씨가 맞아 이거는 민식이가 맞고 그리고 민식이 증언이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지기가 자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동한 애는 아니었지만 그 6명 중에 5명이나 6명 중에서 아니었지만 나는 그 떨어진 존물을 닦았을 때 그때 가장 서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이 사건 좀 독립적으로 봐야 돼 독립적으로 봐야 돼 반 아이들 거의 전부가 가담한 왕따 사건 장애인 A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똘똘이 사건 민식이 사건 B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터져가지고 강제 전학을 가게 된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내가 이전 영상에서 찍은 그 결론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 오던 첫 번째 여러분이 똘똘이를 칠 때 그 똘똘이가 어떤 어떻게 큰 사건으로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가족한테까지 돌아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특히나 이제 자식들은 나중에 크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야! 너희 아버지 애들 괴롭히고 집에 가서 똘똘이 쳤다면서 이러면 야 끔찍하다 진짜 와 너무너무 끔찍해 그리고 두 번째로 말했던 거는 그리고 수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수습에 대해서도 근데 기본적인 맥락은 난 좀 똑같은 것 같아 만약에 민식이 아저씨한테 진짜 가가지고 돈이라도 크게 매기고 있잖아 그러면 민식이 아저씨가 그걸 받잖아 받으면 안목적으로 오케이 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입장이 달라지는 없는 것 같아 크게 내가 봤을 땐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똘똘이 조심해서 쳐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건 사고를 치더라도 수습을 좀 잘해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건 충분히 비교 갈 수 있었던 요인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건을 딸락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해야 그런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거품을 보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거든 그게 그래서 방금 전 영상 올릴 때도 그런 거야 어벤니형 말대로 세상이 약육강식 논리기 적용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 한 명 묻어버리자고 지금 대중들이 끌어내린 것도 그것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냐고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그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은 사람을 그냥 뭐만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끌어내리려고 하잖아 그지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한의 힘의 논리라고 적용할 수가 있어 그건 역시 사실인데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한 스컷인 걸 강조하는 거는 절대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병신들아 진짜 몇 번을 얘기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는 자연의 생태라고 이거는 어딜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 어딜 가도 여러분이 학교생활 학교에서는 오히려 되게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사회생활 간다고 안 없어질 것 같아? 아니야 사회생활에서도 있다니까 여러분 여자 만나면 남녀관계는 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지구 역사상 약한 스컷은 쓸모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서 그걸 당하잖아 당하면 어딜 가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옛날에 곽티부 인터뷰 못 봤어요 곽티부? 곽티부가 맨 처음에 왕따를 당해서 전학을 갔잖아 여기 가면 좀 나아지겠지 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똑같이 당해서 자퇴를 했다 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아 이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했어 곽티부가 그 말도 맞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여러분이 만난 남자가 세 번 연속으로 깡패가 된다면 그거는 여자가 남자를 곽초리용으로 만든 거라고 얘기할 땐 그땐 여러분이 전부 다 환호하지만 그땐 전부 다 환호했잖아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니들이 괴롭힘을 계속 당하면 그거는 너희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개거품을 물고 달려든다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폭력이란 걸 내가 합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폭력의 방식이 차라리 뚝가 패는 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절대로 뚝가 패는 데서 끝나지가 않는다니까 때로는 그게 언어폭력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고 직장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야 강해져야 된다는 거 인간에 대한 존중은 어디서 나온다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야 특별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 그러면 바로 보고 죽고 싶나 들이대면 이게 없어져요 실제로 한번 들이대고 얻어맞더라도 여러분 한번 들이받잖아 그러면 없어진단 말이야 나도 그걸 배웠어 나도 말했잖아 가모닫지 했다고 했잖아 존나 쳐맞어 가면서 근데 이게 막상 싸우기 시작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해결이 되더라고 실질적으로 난 그걸 느꼈거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초식동물이었던 어반이가 지금 내가 끌어내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의 실생활 리얼라이프 안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를 당할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 일들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육강식 이렇게 말하면 에이 어반이 형 사람 패는 걸로 이렇게 합리하는 그런 나쁜 사람 이런 비웅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안타까운 말 같지만 이런 뭔가 야육강식 같은 것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사라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물론 점점 옅어지는 건 있어 나이가 들고 어른되면 옅어지는 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오버럽 돼가지고 뭔가 있으면 저 개새끼들 죽어라 뭐 독글당 그런 거 아무 말 하진 않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개의 조수로 보는 애들한테 바로 몇 년이 되고 죽고 싶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게 베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에는 과연 이런 빌드업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똘똘이 칠 때 조심해 제가 알았지? 그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느 순간에 자연의 생태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어딘가에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딜 딴 데를 가도 괴롭힘 놈들이 사라져도 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무한 축구 혐의를 겪은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말한 대로 이거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고리는 본인이 강해지는 것 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